자 우리가 템플릿을 배웠으니깐요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라는게 있습니다 c++의 표준에 속해 있는 거구요 보통 이제 stl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구인 공고나 이런거에 보면 게임회사나 이런 것들은 100% stl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tl을 알려면 우선 템플릿 꺽쇠 이런거 하는거 좀 전에 만드는거 직접 해봤으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stl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할 수 있는거구요 근데 뭐 stl은 사실 뭐 책 한 권 두꺼운 것도 봐야 될 정도로 분량이 많아요 내용이 어려운건 아닌데 사용법을 익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틈틈이 뭐 좋은 사이트들도 많고 하니까 이것들을 좀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stl은 여기 이렇게 보니까요 알고리즘과 컨테이너 담는 그릇이죠 function 함수 iterator 반복자 이 4개로 구성이 된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c++ 표준 라이브러리의 일부분이구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c++ 표준이 되면 그 최근 모든 c++ 표준 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영향을 좀 많이 준 그 라이브러리가 stl 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구요 c++ 표준 라이브러리의 일부분입니다 자료구조 클래스와 알고리즘 등을 미리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구조를 처음 배우면 보통 c 언어를 이용해서 많이 구현을 해요 구조체가 많이 나오고 이런데 포인터도 나오구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구조를 뭔가를 만들었는데 많이 쓰는 자료구조는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미 이미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고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템플릿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용을 쓰건 가져다 쓸 수가 있는 라이브러리가 이미 있는 거죠 그것도 표준이에요 표준 이란 말이 들어가면 플랫폼에 무관하게 다 동작하는 거죠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에서 다 동작하는 표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표준이기 때문에 어떤 컴파일러서나 다 똑같이 동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뢰할 만한 거구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물론 한번은 직접 c나 이런 걸로 만들어 볼 필요는 있겠지만 힙이나 스택이나 q나 이런 거 다 만들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만드는 거구요 이미 만들어진 거를 직접 활용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다른 말로 반복자 이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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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동작하는 c++ 표준 라이브러리의 일부분이고 자주 사용되는 50여개의 알고리즘과 다양한 자료구조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걸 잘 활용해서 쓰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것도 되겠지만 신뢰성 차원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거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일단 굉장히 좋은 너무 잘 만들어 놓은 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쿨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뭐 STL이 뭔지에 대한 설명도 잘 나와 있구요 그림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컨테이너는 뭐다 시퀀스 컨테이너는 이게 선형적이다 아 어사스에이츠 컨테이너는 비선형적이다 그 다음에 연속 메모리는 쭉 이렇게 순서가 있고 벡터나 어 스트링은 여기다 넣지는 않는데 tag이나 그 다음에 노드 기반 컨테이너는 또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이제 간단한 예 그 다음에 반복자가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고 쭉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뭐 이 지금 정말 공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아마 그렇구요 여기 지금 뭐 쭉 76부터 해서 그 다음 걸로 해서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쭉 있구요 그래서 STL이 있고 처음에 이제 컨테이너, 벡터, 리스트, 스트링, 데크, set, 멀티셋, 맵, 멀티맵 알고리즘 쭉 나오고 펑쳐도 나오고 굉장히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온 책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런 책들 보다도 뭐 정말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주로 이제 영문인데 여긴 다 한글로 되어 있고 하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보면 좋겠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를 안 배웠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뭐 좋은 사이트가 있으니까 소개를 합니다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자 쭉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 일단 간단하게 뭐 이 STL만 하더라도 사실 한 학기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분량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맛보기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컨테이너, 컨테이너, 객체들을 저장하는 객체나 클래스를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링크드리스트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tag, string, map 이런 애들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string은 여기 STL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다 넣었네요 반복자는 쭉 내가 접근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을 이터레이터 반복자라고 얘기합니다 이터레이터, 알고리즘은 뭐 데이터를 다루는 함수들이죠 fine, 참고, 정렬하고 정렬을 제일 많이 쓰겠죠 서치하고 그 다음에 함수 객체라고 해서 함수처럼 종독하는 객체로 연산자 중접한 클래스나 객체를 함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4가지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것이 굉장히 많죠 벡터에 대해서도 쭉 다 알아야 될 게 있고요 리스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게 있고 벡터는 그냥 배열인데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배열이라고 좋은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컨테이너는 담는 그릇인데 크게 sequence와 sequence 그 다음에 associative 컨테이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벡터나 대기나 리스트가 sequence 컨테이너고요 그 다음에 set이나 map이 associative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데요 연속 메모리 기반한 것 노드 기반한 것 아까 그림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거에 들어갑니다 자 사실 뭐 가장 저기한 내용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잔뜩 있어요 이렇게 벡터 그래서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고 뭐 관련된 이터레이터들 그 다음에 쭉 함수들 쓰는 것들 뭐 여러가지 모디파이어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일일이 예제 가지고 하려면 굉장히 어 내용이 많은 거죠 간단하게 이제 하나 보겠고요 벡터를 사용할 때는 include vector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꺽쇠 하고서 얘가 템플릿 클래스기 때문에 어 X라는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 때 뭘 가지고 놀지를 정해야 돼요 인티저요 마치 이거는 지금 뭘 쓴 거는 마찬가지냐면 인티저 엑스 배열 이렇게 쓴 건데요 이 크기가 결정이 안 돼서 편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같이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건데 얘는 딱 10개만 가지고 놀 수 있는데요 얘는 벡터는 자기가 자동으로 어 푸시백을 하면 늘어나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거죠 자 X가 이제 배열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비어 있는데 거기에다 값을 넣을 때는요 푸시 언더스코어 백 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아 멤버 함수죠 이 벡터라는 클래스에 템플릿 클래스에 멤버 함수가 되겠고 1을 넣어주면 이제 처음에 1이 딱 들어가요 공간에 1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바로 또 1을 넣으니까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0부터 해서 이 사이즈라는 함수도 멤버 함수도 자동적으로 이 벡터 인스턴스의 벡터 객체의 크기를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개수만큼 이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2가 되겠죠 요게 2가 돼요 2 그래서 0, 1 두 번 돌아서 가지고 노는데 여기 보세요 아까는 그냥 놀았는데 지금 또 배열처럼 가지고 놀잖아요 요런 게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각 방에 있는 요소들을 접근하려면 또 이렇게 배열처럼 접근해서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예제 하나만 제가 보여준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거기 그 콜 프로그래밍 사이트에 가서 조금 여기 가서 조금 다른 예제들도 좀 보면 재밌는 예제들이 많을 거에요 자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중요하죠 사실 우리 뭐 스트링을 어 안쓰면 콘스탄트 캐릭터 포인터를 여기저기 잔뜩 써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가보면 뭐 여기에도 잔뜩 있고요 그래서 많은 스트링과 관련된 뭐 함수들을 이렇게 함수도 볼 수 있고 쭉 뭐 이터레이터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아까 아 cppleference.com에 가서도 또 이렇게 쭉 비슷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봐도 되겠고요 자 스트링도 우리 많이 봤으니까 일단 스트링은 그냥 쓰려면 여기 std 콜론 콜론 스트링이라고 써야 되고요 네임스페이스를 std로 줬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데 더 좋은 방법은 이거 없애버리고 std 콜론 콜론 쓰는게 더 좋다고 했습니다 자 스트링은 그냥 출력을 하면 다 나와요 그냥 출력하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푸시백 해서 어 이런 것들 뭐 예제 만약에 내가 더블형들을 누르려고 하면 여기다 더블 쓰고 뭐 1.2, 3.5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 알죠 다른 걸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처음에 안녕 느낌표가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항상 푸시백 하면 뒤에다가 더 들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h 가 더 들어가고 i 가 들어가죠 안녕 느낌표까지 들어가 있던 거 그 다음에 스트링을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스트링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이즈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개수만큼 돌면서 얘도 지금 보면 일반 변수처럼 객체처럼 썼는데 대열처럼 가지고 놓을 수가 있네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출력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그런게 장점이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basic underscore string 이라는 어 그 뭐죠 클래스의 템플릿 클래스의 캐릭터형을 가지고 노는게 이제 스트링형으로 타입 디파인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까진 몰라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아까 그 stl의 네 가지 요소가 컨테이너 담는 그릇 이터레이터 반복하는 거 알고리즘 펑쳐 이런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것들을 한번 직접 해 보도록 네 가지를 다 담아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제니까 꼭 기억을 해 두세요 벡터를 가지고 놀기 때문에 벡터를 써야 되고요 여기 중간에 보면 sort 함수를 써야 되면 또 알고리즘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greater 뭐 이런 거 쓰려고 하면 함수자로 해서 functional 이라는 것을 포함을 시켜야 돼요 세 개를 include 반드시 시켜야 되고 배열인데 벡터인데 인티저를 가지고 놀 배열이다 라는 거고요 아까는 그냥 v라고만 썼는데 지금 이제 괄호 열고 라고 하면 뭐 생성자로 넘어가는 것 같죠 그래서 처음에 아까는 알아서 자기가 공간을 늘려 주는데 처음에 공간을 다섯 개로 이렇게 만듭니다 다섯 개로 만드는 배열이라고 벡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점사이즈와 점커퍼스티가 좀 다른데요 커퍼스티는 할당된 메모리 공간은 크기고 사이즈는 저장된 데이터의 요소입니다 둘 다 출력을 해보면 둘 다 5가 나와요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5가 나오고 거기에 사이즈에서 vi를 쭉 출력해 보니까 공간이 다섯 개가 만들어지면서 초기 값도 다 0으로 들어가네요 그쵸 출력을 해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 0으로 들어가 있던 애한테 첫 번째 방에는 1 두 번째 방은 2 이래서 쭉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해 보면 이제 0, 0, 0이 아니고 1부터 5까지가 들어가 있고요 푸시백으로 해서 이제 그 뒤에다가 값을 넣어 주는데 10 빼기 i를 하니까 i가 0부터 도니까 처음에 이제 여기 10이 들어가겠고 9가 들어가겠고 쭉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겠네요 들어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걸 결과를 쭉 찍어 보면 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찍어 봐도 되겠고요 이제 이터레이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터레이터 예제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터레이터를 만드는 것은 여기 이제 이터레이터 객체 이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랑 거의 비슷하죠 인티저를 가지고 놓을 이터레이터다 해서 콜론 콜론 이터레이터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여기 객체 이름은 아무거나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아까 0부터 v.size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터레이터를 가지고 놓을 때는요 시작과 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작과 끝은 이 벡터에 .begin 하면 되겠습니다 begi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겠고요 컨테이너의 시작 원서를 가리키는 반복자를 리턴해 주는 함수가 이 begin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처음 itr 에다가 초기 값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당연히 끝이겠죠 끝이 아닐 때까지 이터레이터 뿔뿔이라는 말은 뭐냐면 반복자를 다음 원소를 가리키도록 이동하는 겁니다 하나씩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마치 포인터처럼 가지고 놓네요 itr 에다 별표를 찍어주면 itr 을 가리키는 원소를 각각 실제 객체를 리턴하는 거래서 이거 쭉 지금 처음부터 끝이 아닐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씩 찍어라 라고 하니까 지금 똑같이 이렇게 1부터 쭉 처음에 들어가 있던 19,8,7,6,5,6 까지 찍겠네요 간단하게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를 지금 이터레이터를 써보기 위해서 이렇게 예제를 좀 바꾼 겁니다 sort는 역시 begin 시작부터 끝까지 딱 해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sort를 해줘요 출력을 딱 해주게 되면 sort 할 때는 여기 알고리즘을 반드시 포함시켜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sort 한 다음에 다시 찍어보니까 신기하게도 이게 오름차순이죠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한 줄만 쓰면 우리가 포문, 입포문, 스왑 이런 거 쓰지 않고도 간단하게 정렬이 되네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sort에서 세 번째 인자에다가 greater, integer는 자료용입니다 greater, integer,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함수처럼 쓰는데 이렇게 해주고서 다시 출력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내림차순으로 출력이 되네요 세 번째 인자에다가 이것만 더 추가를 해주고 세 번째 인자를 아예 안 쓰면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인 것 같고 세 번째 인자에다가 이런 걸 써주면 내림차순인 거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편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문, 입포문 가지고 다 구현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일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기존에 신뢰할 만한 표준 함수들 표준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게 이제 컨테이너가 되겠고요 이렇게 순회하는 애를 이터레이터라고 하고 여기서 sort나 이런 거를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애들을 튜닝을 하는 것을 function 혹은 function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예제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네요 너무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정도만 알아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기는 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배우는 것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제가 A부터 Z까지 다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간단한 거 알려줬으니까 그때그때 찾아가면서 이런 기본 개념만 되어 있으면 어렵지 않게 다른 것들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고 변형도 좀 해보고 그러세요 변형을 좀 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실습은 안 해 보겠는데 여기 다 주석에 실습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해보면 되겠습니다 조명을 좀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